안녕하세요. 오늘의 세 번째 시상은 일단 이 위에 티예요. 홀티. 오랜만에 블랙블랙하게 조금 시크하게 입어봤는데 시크한가요? 오랜만에 블랙 입으니까 조금 또 다른 느낌이네요. 올블랙으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조금 더 이 옷이 팩트 있게 느껴지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요. 여튼 이 홀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뭔가 너무 야들야들하고 차르찌르하면서 텐션도 좋고 이게 긴팔이긴 하나 지금 이제 입기 좋아요. 초여름까지 괜찮을 것 같고 소재가 뭐냐면 레이온이랑 스팟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약간 얇은 니트지 같은 느낌이에요. 짜임이 흰색으로 보여드릴까? 민트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컬러 너무 예쁘네요. 소재를 보시면 약간 니트지 같은 느낌. 보이시죠? 약간 이런 야들야들한 느낌이에요. 빼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 쫀득쫀득하면서 이 원단 자체가 완전 면 느낌이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그래서 우리 바디라인에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넓고 박시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박시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 차롬차롬 제가 설명할 때 차롬차롬 되게 많이 하죠. 아이고 차롬차롬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훌감이 전체적으로 펴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차롬차롬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말 안 해도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가볍고 편안하면서 우리 실루엣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예쁘고 또 이게 반팔이었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팔라인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긴팔이라서 이렇게 살짝 걷어있는 이런 엣지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고 초여름까지 입기 괜찮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컬러감도 너무 예뻐요. 보시면 저는 지금 올블랙에 입었는데 우리 아까 소개해드린 데님에 너무 예쁘잖아요. 컬러가 다 화사해요. 너무 예쁘고 이 색도 너무 모던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해서 샌들 하나만 신어주면 또 너무 깔끔하잖아요. 여튼 그래서 컬러가 다 예쁘고 또 되게 데일리하게 기본으로 편하게 그리고 좋은 게 제가 키 165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Y라인 뒤에 힙라인 다 가리면서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뭔가 예뻐요. 이걸 설명을 못하겠다. 너무 예쁜데 그냥 뭔가 너무 예쁘고 드레시하면서 그리고 뭔가 차분하게 붙지만 여기 훌감이 많이 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런 전체적인 핏이 안 나와요. 핏이 덜 드러나요. 덜 드러나서 그래서 조금 군살 신경 안 쓰고 입기 좋다. 근데 그 표현이 정확하네요. 군살 신경 안 쓰면서 편하게 입기 좋다 해서 제가 지금 이거 우리 111 슬랙스 작년 여름에 제가 입었던 건데 여전히 예뻐서 재입고를 했습니다. 재입고를 해서 같이 피팅을 해봤고요. 그냥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으셔도 너무 깔끔하고 우리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데님이랑 연출하셔도 너무 좋고 또 111 슬랙스는 재입고되면서 화이트가 추가됐어요. 아이보리가 제가 이거 오늘 같이 옵션 걸어드릴 건데 먹색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으면 굉장히 여름에 시원해 보이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홀티가 컬러감이 블랙, 먹색 할 거 없이 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제가 컬러감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소재감 레이온에 이 스판 너무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이렇게 스무스하면서 굉장히 좋고 컬러감 너무 예쁘고 군살 예쁘게 가려주면서 편하게 입기 좋아서 어우 예쁘다 맞죠? 요런 느낌 있잖아요. 군살 예쁘게 가려주면서 뭔가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이라서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막 후린도 너무 힘있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거 블라우스로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으니까 티로 잘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면티 소재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스커트 매치하셔서 제가 아이보리는 그렇게 미리 촬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스커트 매치하셔서 같이 훌훌하게 입어주셔도 그냥 되게 편해요. 편한 라운즈웨어 같은 느낌도 나면서 편하게 가까운 데 갈 때 그렇게 연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랙스는 제가 다시 한 번 나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슬랙스는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슬랙스는 제가 다시 한 번 한번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